안녕하세요.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.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입니다.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?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세 점 A, B, C를 지나는 원에서요. 점 D가요. 직선 A, B에 대해서 점 C와 같은 쪽에 있을 때 점 D의 위치를요.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이때 각 A, D, B의 크기를요. 호 A, B에 대한 원주각인 각 A, C, B의 크기와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첫 번째로요. 점 D의 위치가요. 원의 내부에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. 지금 보시면 점 D가요. 직선 A, B에 대해서 점 C와 같은 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요. 각 A, D, B의 크기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. 호 A, B에 대한 원주각 A, C, B의 크기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. 보시면요. 각 A, D, B의 크기를 보면요. 얘는 각 A, C, B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. 왜 그러냐면요. 호 A, B에 대한 원주각인 각 A, C, B의 크기는요. 호 A, B에 대한 원주각인 각 A, E, B의 크기와 같죠.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. 삼각형 D, E, B에서요. 여기 각도 A와요. 여기 각도 B 있죠. 이 A와 B의 합이요. 각 A, D, B의 크기와 같아요. 왜냐하면 요. 이 삼각형에서 한 외각의 크기는요. 그와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거든요. 그래서 이 각 A와 각 B의 합이 곧 각 A, D, B가 되기 때문에요. 얘는 각 A, D, B의 크기가 각 A, C, B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 점 D의 위치가요. 원 위에 있는 경우를 볼 건데요. 호 A, B에 대해서 이때는 각 A, D, B와요. 각 A, C, B가 서로 같아요. 왜 같냐면요. 호 A, B에 대해서요. 원주각의 크기기 때문에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다 같죠. 그래서 이 둘의 각도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세 번째로요. 점 D의 위치가 원의 외부에 있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. 보시면 이때는 각 A, D, B의 크기가 각 A, C, B의 크기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각 A, D, B의 크기는요. 이 호 A, B에 대한 원주각인 각 A, E, B의 크기를 A라고 했고요. 그리고 이 삼각형 E, B, D에서요. 각 B의 각도의 크기를 B라고 했거든요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A, D, B의 크기는요. 이게 외곽이기 때문에 각 A에서 각 B를 뺀 A 빼기 B가 각도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. 각 A, D, B가요. 각 A, C, B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각 A, D, B와요. 각 A, C, B가 서로 같은 경우는요. 점 D가 원 위에 있는 경우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즉, 두 점 C, D가요. 직선 A, B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요. 각 A, C, B와 각 A, D, B가 같으면요. 네 점 A, B, C, D는 한 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될 때요. 이 호 A, B에 대해서 원주각이기 때문에요. 이 네 점 A, B, C, D가요. 한 원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A, B, C, D로 이루어진 것은 사각형이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네 점이요.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두 점 C, D가요. 직선 A, B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요. 각 A, C, B와요. 각 A, D, B가 만약 같다면요. 이 네 점 A, B, C, D는 한 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왜 그랬냐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을 했었죠. 그래서 이 내용 꼭 잘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